심부름 다녀오곤 했었는데 콩나물 심부름 해본 기억이 있어요? 있죠. 거의 심부름에 양도 마차입니다. 두부 심부름과 콩나물 심부름. 이 두 개는 부모님들이 사실 다른 어떻게 보면 생활 품목들보다 이 콩나물과 두부가 좀 쉽게 느껴지셨나 봐요. 자주 먹었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한테 그래서 심부름을 시킬 때 이 콩나물과 두부는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콩나물도 요즘은 다 포장이 돼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양동이 같은 곳에 검정색 천으로 덮어놓으신 다음에 얼마어치 주세요 이러면 천 걷어내고 콩나물을 손으로 이렇게 쥐어서 봉지에 이렇게 꾹꾹으로 담아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람을 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집어서 그냥 비뇌봉지에 넣어서 이 정도.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저희 때는 그랬네요. 빗들어가면 콩나물 머리가 초록색으로 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검은 천으로 덮어놨었던. 그때가 진짜 100원, 2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는 심부름 가는 걸 사실 굉장히 즐겨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머님께서 그때부터 저희에게 경제관념을 심부름을 통해서 심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 사와 그리고 돈을 주시잖아요. 거기에 남는 거스름돈의 동전 단위가 다 제 거였어요. 심부름 값으로 주셨던 거죠. 후하셨다. 그거를 제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만약에 2,000원을 주시면서 뭘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1,100원이에요. 그럼 900원이 잿게 되는 거고 만약에 1,900원입니다. 그러면 100원이 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동전 단위를 최대한 늘려서 사오게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심부름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카세트 테이프를 사죠 저는. 아니 심부름 값 치고는 그 노동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괜찮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머님이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십니다. 청모야 하면은 목소리 톤만 들어도 이제 알잖아요. 아 이거는 심부름이다. 이거는 뭐 공부해라다.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청모야 하면 오케이 심부름이다. 응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갔다 가서 가서 뭐 좀 사와 이러면은 오케이 하고 저는 그때부터 삐비빅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럼 심부름 시키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죠. 그렇죠. 하러 다녀오는 사람도 기분 좋고. 너무 좋다. 저는 심부름 하면 그거 기억밖에 안 나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온 날 기분 좋은 강아지가 되어서 만 원짜리를 손에 들고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물건은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잖아요. 그걸 손에 들고 막 기분 좋게 뛰어왔는데 손에 남은 게 지폐 한 장인 거예요. 분명히 지폐를 한 세 장 정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만 남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칠날레팔날레 뛰어오다 보니까 이걸 길에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가장 크게 남았어요. 그 뒤에 계셨던 분들은 득템하셨네요. 하얀 눈 위에 그냥 지폐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좋았겠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수영님 사연 만나뵐게요. 심부름으로 두부 사러 많이 갔었는데요. 그때는 초록색 판에 두부를 통째로 두고 팔았어요. 한모만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장갑 끼고 직접 칼로 한모 딱 썰어서 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가는 동안 마르지 말라고 물도 조금 넣어주셨고요. 그런데 요즘은 동네 슈퍼에 가도 그냥 포장된 두부만 팔아서 살짝 아쉽더라고요. 옛날 슈퍼에서 팔던 브랜드를 알 수 없는 그 단단하고 투박한 두부가 그립습니다. 역시 쌍두마차 두부 나왔네요. 맞아요. 두부. 요즘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러게요. 요즘은 진짜 그냥 다 각자 개별 포장이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편리하게. 시장에는 아직도 그렇게 파는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그 동네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는. 그리고 밀봉이 돼야 판매가 오래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두부가 금방 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판매 하나씩 딱 물 넣어서 포장용기에 딱 된 거는 생각보다 유통기한은 한참 지나서도 안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런 편리함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다 개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감성은 이 판 두부에 진짜 칼로 이렇게 쓱 네모넣게 이렇게 썰어서 그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콩나물 비닐봉지는 진짜 항상 검은 봉지에 주시고 두부 비닐봉지는 아시죠? 노란색 비닐봉지에 주십니다. 노란색깐. 네. 투명한 비닐봉지인데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두부 물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두부들 때 그 어린 시절 학생들이 오니까 항상 그 두부 가게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시죠. 받치고 들고 가라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안 되니까 손잡이는 잡고 한 손으로는 받치고 이렇게 이제 가죠. 그러면 약간 따뜻했을까요? 따뜻하죠. 손바닥 따뜻합니다. 수석 냉증이 있는 분들한테 최고예요. 두부 두부.